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거래 관련해서 많은 걸 잃어버려야 되는데 일단 한국을 바꾸고 해보겠습니다. 영어다 한국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변화를 적응하기 힘든 관련 툴을 쓸 수 없다는게 잉글리시 채널 애쉬 애쉬로 한판 해보겠습니다. 가볍게 가볍게 핑을 보면서 저는 보시면 알겠지만 피가 작아요 3900이고 밀리치고는 굉장히 작은 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피가 작습니다. 상쿠의 장점이 일단 저네요 보시는 것 같이 컨트롤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재들 저 역시 아재지만 아재들이 하기에 상당히 좋아요 이거 단순히 슬릿을 풀기위해서 아드빌드라 보시는게 사크라즈 빌딩 우리 친구 모치프 토템 아주 좋죠 많은 역할을 최고의 동룡이자 토템으로써 밀리에 있어서는 절대 없어선 안됩니다 피해반사라던지 죽였을때 터지는 10폭개요 이런 애들은 밀리가 정말 옆에서 때리기가 아프거든요 터져버리니까 데미지를 고소하니 본인 본캐가 받아야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에 애들을 토템으로 대신해서 이게 맞아주는게 없습니다 지금 나온게 없어가지고 끝났는데 예 이렇습니다 그렇게 세진 않은데 금방 이게 끝나버렸어 금방 끝나버렸어 금방 끝나버렸어 잘 봐야돼 하이브리드라던지 물피 물피 공속 치명감 정확도 지금 하이브리드라던지 물리가 물리가 진짜 아쉽게 조금 붙었어요 지금 물리만 진짜로 잘 붙음이라니 이건 진짜 띄울 수 있거든요 공속과 물리 어큐 이렇게 하이브리드 물리가 정확도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jointly 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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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 둘 우리 둘이 붙었네 물리피함 intim 좋은 rud 불 ingredient us 저 눈 눈 눈 눈 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